지난달 31일 출시된 SK텔레콤의 구독 서비스 T우주가 일주일 만에 가입자 1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 가입 채널별로는 SK텔레콤 고객센터, T월드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가입이 70%,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가입이 30% 정도로 집계됐습니다. 연령 분포는 온라인 소비 주력 세대인 20대부터 40대가 80% 이상을 차지합니다. 특히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, LG유플러스 등 타 통신사 가입자의 비중도 현재 30% 수준에 달합니다. SK텔레콤 관계자는 출시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어 다양한 가입처에서 전 연령대에 걸쳐 고른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며 인기 있는 제휴사를 더욱 영입해 풍성한 혜택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